사귄지 얼마나 되신거에요? 2년 넘었어요 2년이면.. 많이 싸웠겠다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짓말 하지마요 2년인데 한 번도 안 싸웠다는건 서로한테 관심이 없다는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바라는것도 없고 우리가 2년동안 싸우지 않은건 순전 남자친구 덕이다 아니요 아니요 여자친구가 이해를 많이 했어요 서로 막..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22살인데 2년 사귀었죠 저도 22살 그러면은 혹시 두 분 결혼얘기 해본적도 있습니까? 하.. 여자친구분도? 그냥.. 그냥 지나가듯이? 둘 다 결혼은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자 결혼하기 위해서 여자친구분은 이게 꼭 필요할거 같다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성격 좀 잘 맞아야될거 같아요 아 근데 현실이란게 있잖아요 막 예를들면 뭐 내 집 말이여 나 죽는 문제이지만 그냥 우리끼리 잘 해결하면 되잖아요 아 우리 둘이 이렇게 달콩달콩해가지고 아 이 친구 너무 멋있다 알겠습니다 너무 좋지만 남자친구에게 이게 하나만 바란다 이거는 고쳐졌으면 좋겠다 하는거 있다면? 어.. 없는데 아직 2년을 만나면서 다 한번도 없다고요? 네 아직 와.. 남자친구분은요? 저도 없어요 항상 감사해요 옆에 있는게 제일 감사할 때가 어떤거에요? 네 있는 자체만으로도 네 그렇다면 진짜 이게 진실인지 가식인지 제가 확인해봐도 될까요? 두 분 지금 생방인거 아시죠? 제가 어떤 방송하는지 아시죠? 지금 막 올라옵니다 달달한다 달달한다 올라오는데 두 분 혹시 이 카메라 앞에서 뽀뽀 할 수 있습니까? 네 네? 할 수 있다고요? 나중에 헤어질 수도 있잖아 그럼 나중에 그 영상보면은 아빠 이 여자는 누군데 이 여자랑 뽀뽀해 최고님 지워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까? 여자친구분에게 묻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어.. 장난이다 진짜 사랑이다 이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의 사랑 저희가 축복해드리도록 하구요 이거 근데 맞아 뽀뽀하면 또 서로 되게 좋은 소문이 될거에요 나중에 결혼할 때 음악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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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놓고 어? 우리가 22살 때 가로수께 뽀뽀 이거 딱 편집해서 써 좋은 추억이죠 그러면 결혼식 쫙 내가 MC 쫙 자 두 분 아름다운 뽀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뽀뽀 어? 아 진짜 하네? 아니 괜찮아요? 네 영상으로 남잖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럼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됩니까? 제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 아니 신랑 나 신부 어 뽀뽀 저 이제 갈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아 근데 진짜 멋있다 난 진짜 남자 너무 멋있다 진짜 팬이에요 맨날 나도 진짜 당신 멋있어요 맨날 뭐 rajah won 미 cri